아 이거 보여주면은 다 지뢰일텐데 어 뭐야 내 옛날 명상 나온다 이거 뭐.. 형 또 캔 멈췄다 이거 왜이래? 캔 멈춰있어 내 면상에 나와 왜 여길 붙이고 있는데 보여? 내 면상에 나온다니까 내 안 씻고 예전에 보여준거 아 이게 지금 면상이 아니라 멈춰있는 면상이야 멈춰있는 면상이 기다려 Wow Oh 오 오 비쥬얼 오 너무 맛있겠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응 내꺼야 나도있어 진정한 차 아 좀 녹았는데 토핑 좀 먹고 해야겠다 얘 와플 잘 안해 반 정도 먹고 해야 돼 안 그럼 퍼져 퍼져 흘러내려 아 게임하면서 먹을 수가 없어 또 멈춰야 돼 또 먹을 수가 없는데 오 왼쪽 플랭킹 나 잡으러 와 형 나 잡으러 가 나이스 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정시보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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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먹느라 난 집중못했다 이제 한다잉 난 게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직 멈췄어 올라 올라 라이저? 몰킬 몰킬이야 호낙 킬러가 보여? 아 아이스클리 안 보니까 조그만해 호 호 안 돼 안 돼 할게 용이단 흐어어엇 호낙 킬러가 잘하고 있어 괜찮아 다운툰이 킬러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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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으면 아이스크림 그냥 포로랍 해버려야 했는데 어 살아 돌아오네 형 인성보소 미끼 울라야 돼 이런거 어때? 우리 살려 아씨X 설마 이거야 죽는 사람 라이트 랩때랩 망치 어때? 어? 괜찮은데? 형 KSF Hey KSF Let's get it 어? 오 쇼발? 안 트랩? 호구렛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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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호구렛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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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 형? 나한테 와? 호구렛미 호구렛미 형 나타 호구렛 호구 잡아버렸는데 뭐예요? 아 낙서를 만들 Pennsylvania 형 나일 요 이김 나이스 나이나잇 나타 고냥 컷 티려있어있어어 티려있어어 티려있어어 아 아이스크림 타령이 아닌데 이걸 딱 얹어서 이걸 싸악 접어가지고 와 레전드다 레전드다 이거 먹으면 4키를 안해 저거 케이트 배고 올해 아 아이스크림 아 한 입 먹었더니 기분 좋다 졌었어 빼야 돼 아 이거 책상 이렇게 작아 이거 먹을 수가 없어 오 다 메인가봐 나 혼자 2층 같긴 와 우리 아하쥬 왜 왔어 암 암 올리 세컨플로 뱀다 저클래 왔죠 저클래 포인트 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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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C 다 피타 길인데? 아 좀 빼라 이거 아 진짜 어 난 난다 이런거 노리는거지 나이스 오른쪽 돌아와서 오겠다 오른쪽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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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타 잡아 오 오 어딨어 어딨어 2층이야? 내가 그냥 맞짱 타고 올게 2층 왼쪽 2층 왼쪽 누가 있을거 같애 10-2 메인! 메인 젠 메인 젠 젠 메인 젠 메인 젠헨 젠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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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마 메인젠 메인젠 제젠 메젠 오 노잼 에델이üg판LE 제가 노리고 Ang pé оло 상대가 자리아 공이 있으니까 자리아를 죽이고 그대로 게임 끝 오케이 바로 바로 아이스크림 비주얼이 이상한데 갑자기 살짝 보여줘야겠다 또 비주얼 비주얼 가쁜티 어 비주얼 가쁜티인데? 어 근데 존나 맛있어 돌리고